오순 배우 고수가 새아이의 아빠가 된다. 고수의 소속사 bh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30일 오순에 고수의 아내 분이 현재 셋째 아이를 임신했다. 내달 출산할 예정이다 라며 남한산성 개봉과 맞물려 좋은 소식을 듣게 됐다. 많이 축하해달라고 말했다. 오는 9월 영화 남한산성 개봉을 앞두고 있는 고수는 2012년 결혼해 2013년 첫 아들을 2015년 둘째 딸을 얻은 바 있다. 더 보기 엔터테인먼트 문화 연예 고수 배우 배우 고수 아기 출산 셋째 다둥이 클릭 히어 투 뷰 컨버세이션즈